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불타는 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집이 오늘 불탈 예정입니다. 리아님! 리아님이 열심히 돈 벌어서 이 산 집 오늘 불탈 겁니다. 한 등! 그래도 목숨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? 한 등! 돈보다 중요한 거는 바로 목숨이에요. 알겠어요? 한 등! 왜 아니야? 미호님! 오늘 무슨 게임인지 알고 오셨죠? 네! 시끄러워! 시끄러워! 자, 요루루님! 반가워요! 반가워요! 어이구! 순박! 순박하시네! 자, 동둥님! 네? 뭐 둘이 뭐... 연애하시는 건가요? 야! 야! 못된 것! 오늘 어쨌든! 현동님 오늘 집이 불탈 거예요! 너무 좋아요. 자, 옆에 스코어 보이시죠? 제일 오래 버티신 분이 이기는 게임입니다. 오케이! 체크 됐다! 도망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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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보자! 여기 가면 안 되는 방이라는데? 음... 현동님! 현동님! 머리에 불 나요! 어디야! 어디야! 꺼줄게! 아니야! 안 돼! 머리카락 색깔이 그냥 빨간색이었네! 아, 놀랐잖아요! 왜 그러세요! 미안님 일로 와봐요. 제가 좋은 곳을 압니다. 좋은 곳? 어디있지? 좋은 곳? 중의 상황? 나도 나도! 어디야 어디! 나 혼자 갈꺼지롱! 이런 거짓말쟁이! 따라잡히면 죽어! 난 이미 줄 서있어! 빨리 출발해줘! 좋은 장소! 뭐야? 올라와! 올라와? 올라와? 아, 여기 있으면 절대 안 죽는다고? 아, 진짜? 마인크래프트 TMI 상자는 불에 타지 않는다. 아, 진짜? 상자는 불에 타지 않는다? 어? 그거? 그거 사기야! 어? 그거 사기야! 왜 사기야? 그거 사기야! 나 게임 못할래! 어? 내가 힘들어 할거야! 그건 진짜 반칙이야! 야, 우리 셋 중에서 누가 빨리 죽을지 예상해볼까? 아유, 당연히 리아님이죠. 상자가 죽이니까 불에 탈 곳이 더 많잖아요? 야, 불에 안 탄다며! 상자! 아, 그럼 내가 그렇게 말했나? 하하하하 이거 사기 있는 녀석!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! 제발! 튀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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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튀해! 제발, 튀해! 야, 빨리 올라와 있어봐요. 어, 잠깐만! 야, 용암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걸 생각 못했는데? 어! 야, 이거, 이거 흥미진진하게 됐는데! 야, 이거... 야, 리아! 도망친 것 봐! 어, 이거 왜 이렇게 됐어! 어떻게 우리 집! 살려줘! 전 먼저 도전적인 일로 쟤는 아래에 내려가겠어요! 아, 뜨거워! 아, 뜨거워! 와! 와! 빠! 빠! 아, 뜨거워! 여기 있으면 안전할 거예요! 아, 아마두요! 으으... 제말을 믿진 마세요! 왜 내려왔어요! 아하하하하하 나 뭐 어떡하라고! 아... 저희는 끝까지 동맹하죠! 아... 어떡해! 어디로 갈 데가 없는 동맹을 어떡해! 영원한 평화는 없어요! 동맹이고 뭐고 같이 하늘나러 가겠는데요? 왜 때리세요! 으으... 내가 1등 하려고! 너무나 붙어! 순위가 높으려고 하는 거지... 에이, 이러지 마세요! 에이, 이러지 마세요! 아, 에이, 죄송해요! 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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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리... 때리지 마봐, 때리지 마봐, 때리지 마봐, 때리지 마봐, 때리지 마봐, 때리지 마봐, 이리 와! 리아야! 에이... 으읖... 제발 때리지 마세요! 안 때렸어! 안 때렸어! 안 때렸어! 불... 불타고 있는 거야! 때리는 게 아니고... 저번도 불타고 있는 거라고! 제발 때리지 마세요! 아... 너무 불타고 있는 거라고! 때리는 게 아니고... 그냥 얌전히 죽요 kayak structures 맞아! 야... 편안합니다 어? 아, 비지 마ää но caps 어? 어? 어허왕 어år 나 피상 semi 야, 피 방 칸! 안되겠어No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말라구 나 여기로왔어 아래로와 아래로 아래로? 아래로 오지마! 아래로 오지마! 아래로 오지마! 야미님 위를 바라보세요 너 살아있구나 당연하죠 여긴 제가 안탄다고 어? 진싱당부한 어? 금맥이 흐르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고집이 있구만 어 리아야 너 거기 안타라는거 발견했구나 자 이거 이제 PVP가 되었는데 와 이거 한명 빼고 다 살아있는데 자 이거 언쟁인가? 이건 더러운 아프리나봐라 아프리나봐라라 아 볼게요 한번 아 지금 두명 살아남았네 여기 동동꾼님이랑 그리고 미호님이 상자 상자는 진짜 안타는데? 진짜였어? 진짜였어? 아 진짜였어? 내가 공동 1등 시켜주세요 공동 1등 알겠습니다 공동 1등은 시켜줄 수 없고 무조건 한 명이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자 TP TP 태워드리면 일단 싸우지 마세요 자 두 쪽 한 명이 이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자 이제 둘이 싸우시면 돼요 어딨어? 어딨어? 자 이렇게 최종 승리는 공동 1등! 이야 자 1등에게는 엄청난 상품이 있었습니다 뭐죠? 한 명을 골라보세요 우리 멤버들 중에서 딱 한 명을 좋은 쪽으로 안 좋은 쪽으로요? 아니야 뭐 선택해보세요 일단 저는 그러면 만년 2등이신 우리 단미호님을 지정하겠습니다 네 만년 2등이에요 만년 2등 김니아에요 오케이 그럼 단미호님 님한테 드릴게요 상품 드리겠습니다 어? 뭐라구요? 자 3등 나는 만년 2등이에요 2등이라 행복해요 자 모두들 TP 타주세요 단미호님한테 상품 증명식이 있겠습니다 바로 치킨 기프트권 내겠습니다 말도 안돼 으아아아아아 자 와 부럽다 진짜 부럽다 자 마인크래프트 치킨이었구요 맛있게 드셔보세요 한번 치킨 엄마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? 들어가! 자 어쨌든 오늘 불타든지 플레이 봤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1등하실 동농꾼님한테 진짜 상품이 있어요? 오오 상품? 자 그거는 비밀 어? 에? 어? 앙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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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랑말랑한 멤버들의 비즈인형이 출시되었어요 다양한 계절의 컨셉에 공책도 있어요 일정 금액 구매하시면 200개 안정 스티커를 증정해 드립니다 지금 당장 만나보세요